여러분들 우회전할 때 어디까지 나가서 우회전 대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내 차량의 핸들을 지금까지 꺾어놓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 차량을 꺾어놓으세요. 그리고 좌측 숄더 체크하고 오는 차량이 없다 오는 차량이 없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액셀을 밟고 그대로 마무리 돌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끝차로 혹은 좌측을 확인하고 1차로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회전 할 때 좌측 숄더 체크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차량을 우측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차량을 일단 꺾어놓고 대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좌측 숄더 체크하고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지금 좌측 멀리에서 차량이 오고 있죠? 1차로 혹은 2차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빨리 가서 들어가기보다는 잠깐 기다려서 저 차량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 차량이 모두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오는 차량이 없다면 액셀을 밟고 나머지 코너를 돌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다음 1차로 혹은 2차로 차량이 없다면 어디든지 저는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전방 신호에서 좌회전 대기할게요. 정지선 넘어가지 않고 좌회전 대기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유도선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유도선이 없는 곳에서는 좌회전 대기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차로가 어디에 있는지 중앙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저는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직진 신호 들어왔죠? 전방에서 오는 차량 다 지나간 다음에 저는 부드럽게 좌회전 들어갈게요. 자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1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준비할게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겠습니다. 자 전방 사거리에서도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우회전 할 때 어디까지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근데 우회전을 하려고 했더니 전방에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내 차량을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까지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좌측 숄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